1. 도스 세더블 가라! 빨리! 빨리 못자! 도스 세더블! 자, 안녕하세요. 만보기 채널의 만보기입니다. 호잇! 안녕하세요. 뿅결제주의 뿅결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빵이 제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고 후기와 그 다음에 뭐죠? 스티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부터 확인! 스티커부터 허벅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쓰레기답네요. 120번 별가사리! 피존! 아, 너무 쓰레기네요.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맵지 않아요. 그렇게 맵지 않아요. 음... 초코맛이 강하게 난다. 음... 초코맛이 강하게 난다. 그냥 먹으면 목이 맵져서 우유나 커피와 함께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뻑뻑해요. 진짜 맵나요? 음... 그렇게 맵지 않아요. 저기 다 먹으면 어떡해.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자, 이제 한번 바꿔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승결이가 다 먹었어요. 이게 너무 좋다. 남았습니다. 아, 이게 남은 건가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운맛이 나는지? 음... 음... 부드러워요. 오... 살짝 핫한 소스에 맛이 나네요. 음... 맛이 어떤가요? 목이 맵힌 거 맛... 근데 일단 달달해서 맛있어요. 미리 우유나 커피 같은 걸 준비를 못 되는데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음... 제 출시한 포켓몬빵을 먹어보았는데요. 포켓몬을 좋아하시거나 요즘 포켓몬이 한창 유행하오니 한번 먹어보시고 스티커도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가져 바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삐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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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